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점을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왁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번죽 발락이 번점을 곁에 섰고 모합 고간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도다. 여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숯송아지 일곱 마리와 숯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숯송아지와 숯냥을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22장에 이어서 23장은 모하방인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악과 악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23장과 24장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세 번의 재단을 쌓고 세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고대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숯송아지 일곱 마리와 숯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의 숯송아지와 숯냥을 들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왁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참 우습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발람은 발락에게 일곱 숯송아지와 일곱 숯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발락을 위해서였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도 발람의 주수를 통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발락을 위한 것 같지만 발람 또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발락과 이렇게 연합한 것입니다. 연합은 좋지만 연합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좋지만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서로를 위한 연합으로 모이시는 것이 있다면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자신을 위해 재단을 쌓고 좋은 짐승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그들이 드린 제사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제사에 웃음이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신기하게 모든 종교가 자신을 유익을 위하여 신을 두려워하지만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유익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기복신앙인 것이지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지만 발락이 쌓은 재단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자신의 복을 위한 재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그 재단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자 발락은 끈질기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이는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재단을 쌓습니다. 그 재단을 쌓고 발람이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자 너는 옆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혹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러한 재단을 쌓았을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예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재단을 쌓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의 형식과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을 얻기 위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일곱 숯송아지와 순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철저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예배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도 형에서에게 도망가며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모든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발락과 발람처럼 나를 위해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등부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단원이 나옵니다. 그때 그 단원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요. 그 숙제가 학교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적어봅시다 입니다. 한 아이가 숙제를 하기 위하여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올까봐 미리 학교에 가서 한 시간 빨리 가서 찬양팀도 설교자도 없는 교실에서 어색함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감을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될까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고백하자 목사님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빨리 간다고 갔지만 이미 아이들이 와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숙제는 해야 되니까 화장실로 가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화장실이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요 라고 기도하자 또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시작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학교 국기 계양대 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는 어떠한 장소도 절차보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떠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자 장소를 바꾸어 가며 발락은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저주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어떠한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우리가 알듯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구별된 자들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상황과 감정, 의지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관찰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컨펌 받기 위하여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답정녀처럼 그 40일을 채우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을 지키고 발락처럼 수송아지와 순냥, 내가 원하는 재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때가 제가 정확히 28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가 28년 동안 너무 오래 붙어 있었네요. 좀 떨어져 있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성소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그랬는데 주일을 일부러 빠지기까지 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아 찬양을 하지 않은 이러한 경거망동한 어떻게 보면 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축복의 말씀 카드를 좀 만든다고 도와달라고 하여서 그 부탁으로 그 모임에 간 적, 어떠한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 말씀 카드를 만드는데 말씀이 정말 튀어나오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튀어나와 보이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제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내 스스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린 제게 그리고 토라져 있는 제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율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라져 있는 일방적으로 떨어져 있자는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극율이 본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 갓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메 발람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심으로 첫 번째 예언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언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점술가도 그들을 해할 수 없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발락과 발람 같은 어려움들이 또 어둠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받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감사함으로만 반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쌓은 재단이 아니라 쌓는 재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재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단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재단을 들고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쌓은 재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쌓은 재단을 하나님 죽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겨나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쌓은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며 하나님 주님 앞에 외계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에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 예배를 예배하는 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옷만 다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복받는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라 그래하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복을 흘러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